부전한 사람아 내 예쁜 눈 그리고 그 다음번에 좋은 작품 많이 감상하시면서 즐거우신 시간 되셨으면 하는 바랍니다. 이희 작가님 오셨고요. 또 멀리 파리에서 재굴 작가 이희원 선생님이 첫 갤러리 단단시 또 PKM 갤러리의 황 선생님도 와주셨습니다. 분석 잘 지났어요. 꽤 배지랑 국물으로 달달한 지9분 정도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. 국물의 기름을 입청해서 有미로운 모델이 국물을 필요해 주문한 요리 고춧가루 그리고 제 말은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